네, 사장님. 잘 갔어요? 네네. 갈 때 잘 모르겠지, 왜냐면 좀 막히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확실히 살살 밟아도 어제 테스트 주행 나갔듯이 살짝만 밟아도 확실히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제 밤에 출근하면서 이제 고속도로 쫙 밟고 가는데 힘쓰는 게 진짜 더 달라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통화하면 이것도 짜고 치는 줄 알아요. 확실히 연비도 어제 그 반 눈금에서 그 정도 떨어지고 네. 둘 가고. 어. 그러면 또 하나 또 뭐냐. 1차로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폭스바겐 투아렉 있잖아요. 투아렉. 투아렉, 어. 투아렉이 막 상향등을 켜더라고요. 아. 하하하하. 나머지 있는 부분 하길 잘했다. 아. 네. 맞아요. 잘했습니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뭐 하여튼 잘 운행해 보시고 또 자주 전화 주시고 그러세요. 하하하하. 네. 네. 들어가세요. 네. 네가 지금 다섯 번째 오라고? 상훈이 춥겠다. 마이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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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chools CHANGEN. 뭐 하하하하하. 저기시. 뭐가 안보는 게 sophisticated. ining. 누가 진정 A desi. 무언. 상훈이 rallap Sony. nego! 술할 때만 하려고요. 해 봐. 퍽 DF. 대체 Staff. 핵 end. 하하하하. 내가 정보하는 게 있는 액이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